안녕하세요 제이와이였습니다 아주 놀랄만한 렉처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로프 마술 스트리밍 렉처입니다 마그넷이나 어려운 기믹들을 사용하지 않고 노멀 러프로만 준비했습니다 너파이브는 원로프 루틴을 아주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매듭을 주로 이용한 마술이고 어웨이크는 컬러 로프의 센세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플러리쉬 기술을 이용한 매듭 만드는 기법도 준비했습니다 로프 마술은 부드럽고 스무스하면서 퍼즐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서 10년 넘게 공포하고 있는 마술인데 사람들은 천상만 보시고 지루하거나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이 렉처를 구매하시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